사전투표수 몰래카메라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저는 사전투표자수를 현재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자수를 카운팅 개수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견을 쭉 보다 보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그런 사건이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남기셨네요. 어떻든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 톱기사로 이렇게 다뤘는데 조선중앙동화 가운데 특히 동화가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변하는 그런 주장을 참 많이 펼치네요. 특히 사슬을 통해서 많이 지지하는 그런 글을 쓰는데 동아일보 내에 사슬은 익명성이니까 누가 그렇게 이런 글을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든 간에 이런 사안이 터지면 조선중앙동화의 논조가 다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중앙일보에는 김방연 대전총국장을 전해졌던 분이 정론을 그래도 펼치했으니까 얼굴을 조금 그래도 들 수가 있는데 동화는 그냥 닥치고 뭡니까 선관위를 대변하는 그런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동화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 그런 분들은 상당히 실망할 때가 많죠. 이렇게 이제 오늘 전체 일면 톱기사를 투표소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을 제재 없이 접근할 수 있고 현장 인원도 영명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슬을 보니까 투표소 불법 카메라 극단 세력의 선거방에 은벌해야 이런 종류의 사슬을 그냥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선거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이런 식의 아니고 은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슬을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사슬의 논조라든지 내용 제목도 조금 이렇게 보통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목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불법 카메라를 여러분들 설치해 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단초는 사전 투표자수를 개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보시니까 아마 이런 것을 설치한 모양인데 이거는 뭐 비밀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아니고 바깥이니까 기표소 안에 설치한 것은 아니니까 좀 허술하게 설치를 했네요. 보니까 보니까 이제 인천남동 계양 연수 부평 9곳 경남 양산 6곳 서울 강서 은평구 2곳 울산 북구 1곳 등에서 발급됐는데 40대의 유튜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카메라가 투표소 입구 쪽을 촬영하도록 설치된 것으로 봐서 기표소가 아니고 사전 투표하는 사람의 숫자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 선관위 측 주작이네요. 정확하게 이거거든요.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 투표자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전 투표를 몇 명 하는지를 개수 카운팅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설치자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무슨 이유에든지 간에 사인이 몰래 투표소로 예정된 곳에 들어가 권한없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 관리를 방해하고 비밀투표의 보장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비밀투표의 보장은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허락을 받지 않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종류의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실정법은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달라면 허락을 안 해 줄 테니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거죠. 그러나 중심은 실제 사전 투표자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수하게 설치한 거죠. 실제 사전 투표자수를 국민들한테 모르게 해놓고 발표 사전 투표자수를 그냥 사전 투표자수로 받아들여라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옳고 그름이라든지 진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앞으로 대부분 이 말 한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사슬입니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한 선거 무효소송이 기각되었음에도 2020년 4.15 총선에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져 더불음주당이 압승했다고 믿는 유권자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슬이 이런 정도 사슬인 겁니다. 신문사 형편이 많이 어렵지만 이 신문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또 하나의 정표죠. 이게 별도 사건이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에 선거 부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만이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증명되지 않았다. 간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는 표를 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게 뭐 이렇게 대법관들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가 여러분들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유권자의 투표 여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부터가 비밀투표 원칙에 반한다. 기표 행위를 찍었으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 거죠. 그러나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동아일보는 선관위 대변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한 분이 잘 찍었네요. 유권자의 투표 여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부터가 비밀투표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개인정보 유출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은부를 요할 정도의 중대한 이익 침해로 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물론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며 위법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밀투표 원칙에 대한 사슬필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댓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유튜브가 왜 몰래카메라를 사전투표에서 설치하려고 했느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앞에서 보시면 이게 서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거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선거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누군가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진 정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다 불러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사전투표만 하면 더불당은 다 뭡니까. 당일투표보다 물은 청운효장회 21% 사직동이 19.8% 어마어마하게 높고 항상 국힘당은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는 조작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특정 후보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 지역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잖아요. 코넬대학백 박사로 강남병에서 화성읍에 의뢰출만은 유경준 후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후보의 차이값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은 항상 최소 12에서 16%. 미래통합당의 유경준은 최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6%. 이게 이런 그래프는 왜 나옵니까.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듬뿍 넣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름도 더불당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오죠.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 가지고. 뭐 뻔하지 않습니까. 표를 넣어주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표를 어떻게 넣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의 중구 성동갑 몇 표 넣었습니까. 1만 3,871표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1만 674표. 관내 사전투표의 3,196표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사전투표장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작값 기준에는 4장당 한 장 25% 사이로 총선의 그런 평균이 25%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1만 3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뭘 조작한 겁니까.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린 거 아닙니까. 몇 프로 부풀려면 722% 부풀린 거 아닙니까. 722% 부풀려가 1만 3831표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더해준 거 아닙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그래서 이런 더불당 후보는 선관위 발표는 7만 표라 발표인데 실제는 5만 6천 표밖에 안 되는데 7만 표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1만 3874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런 분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은 최종 결과물을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묵인하고 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그냥 조작했잖아요. 은봉동 차익값 13% 성수일구 12% 조작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한 것에서 규칙을 찾아가서 조작 안 한 상태를 복구하니까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조작 안 했을 땐 더불 민주당 홍익표 후보가 사전투표율이 47%인데 60% 올려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47%를 60%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겁니다. 국민들이. 빠져나오기가 힘들 상황이 된 거죠. 아무도 사전투표를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13800표 집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 합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거짓말하게 생겼습니까. 난 거짓말하게 나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는 못 살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거짓말 격년장이 돼버렸는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가 이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이게 뭐 선거가 아니잖아요. 컴퓨터 격년 대해지. 이게 선거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선거죠. 전부 다 표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표를 다 만들어서 13000표나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만 13000표를 집어넣어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빼앗아 한쪽에 집어넣어준 거죠. 오늘 뭐 부정투표 막을 방법을 제시하세요. 막을 방법은 내가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막을 방법은 국힘이 만들어야지 내가 뭐. 이야기는 다 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거 하고 사전투표 투표자수 개수하는 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면 내가 만들겠죠. 그걸 윤 대통령이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게 이번에 대패하겠죠 뭐. 어마어마하게 깨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 선거를 볼 때 제야 전문가는 조금 마일드하게 손을 댈 거다. 나는 처음부터 화끈하게 댈 거라고 본 겁니다. 지금은 이제 생각들이 다 화끈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투표를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당일 투표하시고 뭐 영 안 되면 사전투표 하시더라도 가능한 당일 투표하면 당일 투표 한 표는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몰래카메라 사전투표소 이 문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가 딱 보도가 됐을 때 이렇게 발표했는데 경남 양산과 인천 계양 등지의 사전투표소에 발견된 카메라는 혹시 사전선거 선거인수 투표자 수 사전선거 선거인수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부정선거가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이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저도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어느 분이 좀 의협심이 강하신 분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아야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하셨구나.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거관리를 담당하니까 실정법은 위반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내용을 조선의부가 보도로 한 겁니다. 사전투표소 15곳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브 경찰 영장 신청 방침 이렇게 나왔거든요. 29일 4월 10일 총선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발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은 경남 양산시 특계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이제 밤 8시 49분에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에서 8명만 이렇게 보시면 8명이 남겼는데 보시죠. 그래님이 사전투표의 관리가 지금까지 우파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에 벌어진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전투표에 cctv를 충분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핵심 요지가 뭡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자수에 오셔가지고 표를 던진 분들의 숫자를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이분이 애국자십니다. 빨리 cctv를 다 설치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접속 가능하게 해서 불법 선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는 어떻게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투표소 밖에서 카운팅하는 것도 굉장히 허락을 안 하죠. 투표소 오늘 갱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투표소 바깥에서도 지난 대선이나 이때 부정선거 방지대라든지 크린스 선거 시민행동 같은 데서 그걸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 다 여러분들 아주 결사적으로 막쪽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명이 오셨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선거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도 너무 이름들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표를 몇 명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냥 선관위가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인 겁니다. 또 보시죠. 사전투표소에 공식적인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수작업 개표로 부정투표를 막아야 됩니다. 저 시민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왜 선거관리비는 사전투표소에 cctv 설치를 검지하는가 그게 더 이상하지 않는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안에서 이름들 찍는 것도 거부하고 또 개수하는 것도 이런 방해하고 바깥에서 이름들 캠코드 같은 거 찍는 것을 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선거관리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알리고 하는 사람들을 철두철미하게 탄압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명이 왔는지 몰라야 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한민국 님께서 아니 오죽하면 카메라를 설치했겠습니까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도 아니고 선량한 국민이 이것만 왜 촬영하면 안 되고 또한 몇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당한 일인 것을 왜 이것을 불법으로 몰아갑니까 그럴 것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당히 사전투표자 수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에 뭘 좀 더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에 실제로 온 사람은 4.15 총선 중국 성동가에서 4만 1,612명인데 몇 명을 대준 겁니까 1만 3,871명을 더해가지고 성간위가 5만 5,482명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만 1,612명이 온 것을 몰라야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를 국민들이 알면 그래서 4만 1,612명은 절대로 모르게 하는 겁니다. 쉬쉬합니다. cctv 촬영 안 돼. 캠코드 촬영 안 돼. 개수도 안 돼. 그냥 우리가 발표하는 게 그게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5만 5,482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숫자를 분석해보니까 아예 1만 3,872명이 그냥 들어간 겁니다. 절대 뭐죠 4만 1,612명은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참 어떻든 간에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당당히 사전투표자를 공개하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국자시네요. 이분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무자비하게 빠른 속도로 사전투표자수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사전투표자수 늘고 사전투표율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건 여러분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에 사전투표자수 504만 명이었는데 2020년 총선에 1,160만 명이 되고 2022년 대선에 1,620만 명이 되고 이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80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롤용지 주문한 걸 보게 되면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급속도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어떻게 의심합니까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려 가지고 뭔 짓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러면 사전투표자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사전투표자수 늘어야 되니까 당일투표수는 또 줄어드는 거죠. 222%나 1%나 늘어난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뭡니까 급속히 19대 대선 26.1에서 36.9% 20대 총선 12.2%, 26.7% 이번에는 30%대 무난히 넘어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져가면 뭘 하겠습니까 사전투표자수 이렇게 왜 늘리겠습니까 애들 장난은 늘리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는 11.5%, 20.1%, 20.6% 이건 윤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총선은 12.19%, 26.7% 이번에는 뭐겠습니까 제가 예상하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자랑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개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 대선 26.06%, 36.9% 나온 겁니다. 제가 추기한 것은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2020년 총선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을 대충 19.99%로 보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이 26.69%인 거죠. 6.70% 정도 부풀린 겁니다. 그럼 297만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승론은 실제는 32% 발표는 36% 5.50% 정도를 부풀린 겁니다. 242만 표를 집어넣은 거죠. 대선을 총선처럼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겠죠. 실제 사전투표율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발표해버리면 되는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뭐죠 표를 만지게 되면 329만 표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발표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일하고 4월 6일 날 사전투표율 발표를 보게 되면 대충 뭐죠 당일투표 안 보더라 당일투표는 거의 다 비슷할 거니까 결과를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여러분들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아마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아야겠다 실제 사전투표를 알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실정법을 위반한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왜 그렇게 몰래 카메라를 실제했겠느냐 이걸 아무리 보더라도 뭡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사전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아집니까 사전투표를 높여가면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에 242만 표 이런 검증이 된 거고 총선은 약 297만 표 이번 총선은 얼마나 집어넣을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뭐죠 호떡장수가 이런 떡반죽이 필요하니까 떡반죽이 뭡니까 사전투표로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작업 중에 아주 여러분들 잘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발표되는 걸 보면 그냥 금세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서 얼마나 집어넣을지가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거는 감이 아니고 아주 엄격한 과학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몇 명이 가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발표하는 게 중요한 거다. 역대 사상 최고치의 총선에서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뭐죠 이번에 몰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지 캠코드나 이런 걸 가지고 숫자를 세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선거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은 사전투표지에 유일하게 남은 시간과 공간적 현장성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쇄 날인에 의해서 해당 투표지 투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물리적 표식이 제거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전투표장에 해당 투표지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거든요. 그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식하게 표현하시는데 시공간적 현장성의 증거가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걸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서 재임하고 계신 2년 동안 이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관찰을 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심한 거죠. 아무 일도 안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셨기 때문에 유튜브가 여러분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측정하려고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박주연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은 왜 그토록 사전투표 cctv에 민감한가 cctv는 왜 가리는가 국민들과 당당히 카운트 개수할 용기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몇 사람이 했는지를 모르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발표하는 것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더라도 다 뭐죠. 그냥 주변에서 입을 다물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댓글 같은 거 남기실 때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사전투표 방해죄에 걸립니다. 당일투표 동료 내용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일투표도 하셔야 되지만 가능한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된 겁니다.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를 꼭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박주현 변호사가 잘 아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나 한교환 전 대표하고 제가 대선 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렀으니까. 기가 찬 나라가 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이분의 주장이 주세열님의 주장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거죠. 현장에 투표 용지가 투표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들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들었지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더블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보다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확률도 이게 가능합니까 425대 제로, 이복 5대 제로, 81대 제로, 96대 제로, 43대 제로, 22대 제로, 2020년 4.15 총선, 서울의 424대 제로, 부산의 205대 제로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표를 집어넣어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뭐죠 일방적인 게임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더블당의 사전투표 승률이 2020년 4.15 총선에 3,332대 153이고 거의 통계적으로는 한 1,500대 1,500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23년 이게 2023년 아니죠 2022년 대선이죠 2022년 대선에서는 3,400, 8대 100이네요 선거결과에 손을 다 댔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사전투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만 하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시형시얼이거든요 시형시얼 이 시형시얼이죠 2016년에 손을 안 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차이값이 작지만 2020년 4.15 총선 손을 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더블당은 플러스 9%, 8%, 12%, 9%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시형시얼은 이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고 이걸 뭐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만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한 거잖아 경상남도 경상남도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 크기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전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더불음직당은 전부 플러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특정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차이값이 굉장히 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게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관계없이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런 표를 만진 겁니다 전부 다 더불당의 4.15 총선에 플러스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냥 더불당의 표를 다 더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노원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데입니다 선관위 자료가 여러분 여기서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 부재자 상계일동 관외사전표표 전부 다 손을 만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왼쪽은 2016년 총선이고 이거는 2020년 총선인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2016년 총선은 손을 안 댔으니까 2020년 총선은 이준석 손을 김승환 함께 표를 더해줬으니까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을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정상을 복구시키기 보면 선관위 발표하고 재야전문가가 진짜 차이가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준석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여러분들 조사해 보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6347표를 더해줬네요 노원구병 2020년 4.15 총선에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장당 한 장은 모두 다 더불당 후보 함께 표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6347표를 더해준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가 3만 1726표인데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2537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산조자로 더해준 것이 6347표죠 그래서 25379표를 국민들이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그래서 cctv도 다 가리는 겁니다 이번에 몰래카메라를 달성하신 분이 이걸 알기 위해서 달았겠죠 이렇게 선극을 여러분들 이거를 노원 병에는 아마 동이 많을 테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상계 2동원 917표를 집어넣는 그리고 여기는 상계 2동원 917표 상계 1동원 1208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상계 1동원 1208표 전부 다 더불당 후보 함께 더해지는 거죠 전부 다 더불당 후보 함께 사전투표 득표수를 유령 사전투표자로 더해주게 되면 그래프가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역대 선거를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손을 대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면 나라가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해도 이렇게 뭡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뭐죠 경상도 뭐 경상북도 대구 광역 전부에다 손을 다 대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기가 찬 거죠 이번에도 아마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양이죠 당 전체 차원에서 아마 독려를 하는 모양인데 어제 이제 이런 선대위의 부실장하는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이 사전투표 독려를 당 차원에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여당에서 이제 긴급 진화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에게 28일 날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사전투표를 4월 5일 6일이네요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선거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정당은 사전투표 독려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윙보트인 2030세대가 반이재명 조국 성향을 보이는 등 젊은 층을 사전투표에 많이 끌어들인다면 여당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사전투표 독려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왕심리의 강장 유세에서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재욱 운내대표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여당이 사전투표를 독려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바로 반대의 의견을 필요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4년 동안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은 아무 일도 안 한 거죠 선거에서 기울여진 운동장을 잡기 위해서 문정권 하에서 2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정부 하에서 2년 동안 전혀 일을 안 한 겁니다 투표 사전투표 자수를 개수하는 이 중요한 문제도 손을 전혀 대지 않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운만 떼우고 결국은 선관위에 밀린 거 하지 않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윤 대통령이 등장한 2년 동안 어떤 종류의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를 이기겠다는 겁니다 한심한 거지 않습니까 대패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패배할 겁니다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뭐 투표를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가능한 당일 투표를 많이 하시고 뭐 정 안 된 분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당일 투표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박병석 이번에는 나오지 않으시죠 대전광역 서구갑 선거기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런 그래프는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더블당 후보에게 표를 왕창 얹어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플러스 6%, 16% 딱 조사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646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32,183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38,649명이 왔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32,183명이 왔는데 그래서 32,183명이 온 것을 투표자들이나 유권자들이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나 이런 식으로 촬영을 못하게 하는 캠코더를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죠 6467표를 집어넣은 거죠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사전투표장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대전 서구갑인데 6467표 가운데 도마 1동에 448표를 집어넣은 도마 1동에 448표가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진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학부된 유령사전투표 다소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조작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조작 안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숫자로 드러난 그런 부분이니까 뭐 하나도 바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 사전투표 양율 사이에 사전투표율이 이번에는 몇 프로를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마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아마 언론이 보도를 할 겁니다 자 문제가 참 심각한 거죠 윤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윤 대통령께서 완전히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물꼬를 완전히 뭐죠 그냥 좌측으로 그냥 터는 결정적인 그런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